얘는 뚫고 나오는 거 두 개 빠졌죠? 그럼 두 개 꽂히고 하나 빠졌으니까 하나 꽂힌 거냐? 아니죠. 자, 이럴 때는 기준을 정해. 기준. 난 처음부터 뚫고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셈할래. 기준을 정해. 기준을 정한 다음에 뚫고 들어가는 거 하나 꽂혔죠? 자,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환산하면 뚫고 나오는 거 두 개 꽂히는 거 뚫고 들어가는 거 두 개 빠진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거 두 개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럼 뚫고 나오는 거 두 개 꽂히고 뚫고 들어가는 거 하나 빠지면 뚫고 나오는 거 2개 꽂히는 건 뚫고 들어가는 거 2개 빠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거 3개 빠지는 거죠. 뚫고 들어가는 거 3개 빠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뚫고 나오는 거 2개 빠지는 건 뚫고 들어가는 거 2개 꽂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2개 꽂히는 거야.